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7년 3월 학평 나영 29번 문제를 한번 풀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안 읽죠? 잘 안 읽어요. 그냥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는 그냥 유추가 돼가지고 이거 보다 보면 내가 국어를 푸는 건지 수학을 푸는 건지도 헷갈릴 정도로 와 길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보고요. 한번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. 1이 처음에는 이 선분 A, B가 1자리로 있었어. 근데 걔가 이런 계단 형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?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?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밑에 부분이 계속 생기는 형태가 띄어지네요. 자 그럼 이 길이가 딱 봐도 하나, 둘, 셋, 삼등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여기 문제를 보니까요. 삼등분이라고 여기 써있네. 삼등분, 삼등분이라고 계속. 됐습니까? 자 그래서 가운데 한 변화는 정사각형 그리고 가운데서 선분 A, B에서 남아있는 네 선분을 각각 삼등분을 한다. 선분 A, B에서 남아있는 두 선분을 각각 삼등분을 한다. 라고 돼 있죠.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면요. 지금 그림을 보면 선분 A, B에서 남아있다라는 게 이 선분 A, B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1단계로 변하면서요. 여기 부분이 있죠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부분이 선분 A, B 부분이 아니잖아요. 밑으로 내려와줬으니까. 그럼 그 단계를 보면 선분 A, B가 살아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고 얘네 두 부분이 변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냐면요. 야 T, N에 있는 모든 선분의 길이의 총합을 A, N이라고 한대요. 그때 A20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. 그러니까 20번째까지 갔을 때 이 길이의 합이 총 얼만지를 파악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죠.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. 여러분들이 뭘 알았어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, 어? 여러분 초딩, 초딩이라는 표현은 어이걸.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길이 구하는 걸 배웠다고. 예를 들어서 빠르게 한 번 한 개만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에 길이가요. 뭐 3이고요. 여기에 길이가 4예요. 자 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일까? 이런 문제를 풀었었다고. 그럼 얘 둘레의 길이는 얼마였냐면요. 14예요. 14. 왜 14 안 하면 직각, 뭐 이렇게 직각, 직각이라고 했을 때 3, 여기가 3이죠. 얘 3이고 얘랑 얘 합치면 얼마가 돼요? 3이 되지. 그래서 막 우리가 얘 위로 막 올리고 했었다고. 위로 올려가지고 얘가 3이야. 얘랑 얘 합치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3. 마찬가지로 얘가 4야. 얘랑 얘 합하면 4. 그래서 그냥 직사각형 형태일 때나 이런 모양일 때나 둘레의 길이가 똑같았다고. 요 내용은 알면 돼. 얘, 얘, 얘 길이 똑같다고요. 그럼 지금 T1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일부러 노란색으로 똑같이 칠했어. 잘 봐. 얘, 얘, 얘. 이 노란색 부분 연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? 1이 나오겠죠? 1. 이해 됐습니까? 얘랑 얘 위로 올려봐요. 그럼 직선으로 변하잖아요.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? 1이 된다고. 1. 원래 선분 A, B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. 그래서 요 내용을 안다는 상태로 문제를 푸셔야 조금 더 수월하게,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규칙성을 파악을 해봅시다. 자, 첫 번째 T1인 경우죠. T1. T1일 때 A1이라고 될 거고요. A1은 뭐가 되냐면요. 이 노란색 부분의 길이는 1이야. 1. 무조건 있겠지. 그래서 여기 길이 얼마? 1이 있었을 거고. 플러스, 요런 형태. 1 플러스. 자, 그 다음에 이 A, B랑 관련 없는 부분이 얘랑 얘가 되겠죠? 그럼 얘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,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될 건데 요런 문제 풀 때는 곱하기 계산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모양을 봐야 되니까.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 몇 개? 2개. 2 곱하기 3분의 1. 요런 식으로 놔둡시다. 자, 그럼 T2로 넘어갈게요. T2. 자, 그러면 A2. T2 모든 선분의 길이는요. 잘 봐요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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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뭐야? 정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. 아, 그게 아니야. 정색이 아니라. 어?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을 다 위로 쫙 올리면 얼마가 될까? 선분의 A, B랑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T2도 마찬가지로 1인 녀석이 있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잘 봐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얘 그대로 유지가 되죠. 그 밑 한 단계도 빨리 볼래? 얘 그대로 유지되죠. 이해 됐어요?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바로 윗 단계에 있던 녀석은요. 그대로 길이가 나오는 거야.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형태인 거죠. 추가가 된 부분을 보면 이 파란색, 이 파란색, 여기 파란색, 여기 파란색. 얘네 두 개의 길이가 추가가 된 거죠. 이해 됐어요? 자, 그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 있었을 거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. 그럼 새로 추가된 길이를 봐봐요. 얘가 3분의 1이었다고 한 변의 길이가. 걔를 또 3등분한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. 아니요. 얘가 3분의 1이었다고 걔를 3등분한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그 3분의 1, 3분의 1등분을 한 번 더한 거. 3분의 1에 3분의 1하는 거에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생기잖아. 그러면 누가 추가가 되겠어? 4개가 생겼고요. 3분의 1의 제곱의 길이가 4개가 추가가 됐네. 여기까지만 해도 규칙은 보이죠? 아, 얘는 등기수열의 합의 형태를 띄우고 있네요. 잘 안 보이시면 얘를 이렇게 쓸까?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. 오케이. 세 번째 안 합니다. 여러분도 심심하지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의심되면 한번 해보세요. 세 번째까지 하지 마세요. 이렇게 대놓고 나왔을 때는. 그럼 우리는 얘가 쫙 가가지고 몇 번째까지 가는 거고 T20번째를 구하는 거고요. T20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겠죠. 자, 플러스. 자,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. T2일 때 제곱까지 갖고 T1일 때 여기 1승까지 간 거죠? 그럼 T20까지니까 얘는 얼마까지가 있어? 3분의 2의 20승. 여기까지도 잘해. 자, 이게 등기수열 학구하는 공식을 쓸 건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. 20이고 얘 20이니까 얘 항의 개수를 20개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얘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? 21개라는 거. 제발 파악하셨어야 됩니다. 아싸리 아니면 그냥 3분의 2 따로 하고 나중에 1을 더하던가. 됐습니까? 나는 그냥 할 거예요. 첫 번째 항이 얼마고? 1이고요. 공비가 3분의 2짜리인 등기수열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. 불의 첫 번째 항 1이니까 안 쓸게. 1 마이너스 3분의 2의 몇 승? 21승. 이렇게. 항의 개수 21개라고. 자, 그럼 양 끝에 다 얼마를 곱하고요? 위아래. 3을 곱하니까 3 마이너스 3분의 2의 21승. 어, 이게 앞에 보이있어. 앞에 1 쓰고, 앞에 3 쓰고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쓰는 게 좀 깔끔할 것 같네요. 됐습니까? 뭐 정답지를 보시고 전개를 하실 거면 전개를 하셔도 되는 거고 정답지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정답지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요.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의 21승.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알았어야 되는 건 초당큐때 마이너스 위로 올리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. 사실 몰라도 돼요. 몰라도 돼.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안 쓰고 그냥 계산을 해버렸겠죠. 얘 계산하는 순간 안 보여요. 얘 계산하면 얼마냐면 3분의 5가 나오고요. 얘 계산하면 계산도 짜는 거니까. 9분의 4, 3분의 2니까 어, 이 9분의 11 더하니까 9분의 19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. 보여요?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. 얘가 합의 모양이라는 거.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. 계산 자체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하다가 어, 얘는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. 그럴 때는 계산을 하는 거고 그냥 곱이라든지 합의 형태로 놔두라고. 그래야 보이니까. 잘 봐요. 선생님도 여기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안 합쳐줬어요. 3분의 2의 제곱이라고. 하다 보니까 어, 얘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.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. 그래서 바꿔준 거잖아. 이거 하나로 합치는 게 편할 것 같아. 그래서 바꿔준 거야. 처음에는요. 계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그냥 그 모양 그대로를 보고 필요에 의하면 모양을 바꾸는 게 좋지 모양 바꾸고 있으면 다시 거꾸로 돌아갈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니까. 됐습니까? 그래서 두 번째까지만 봐도 모양이 보여가지고요. 20번째의 넓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. 정답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의 21승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